현재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의 움직임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은 그렇게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런 흐름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지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장기 매출이 1.8조 전망이죠. 그리고 전년비 66%가 성장을 할 예정이죠. 영업이익이 102% 늘 예정입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발표가 되겠죠. 3분기 실적이 곧 발표됩니다. 바이오시밀러 본업만으로도 실제 폭증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렉키로는 아주 FDEM의 허가 절차 순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았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매출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빼더라도. 그런데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았고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죠. 그래서 FDEM과 EMA의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시장이 23조죠. 단품으로는 전세계 1위입니다. 시장장악을 자신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면 허가가 나죠. 3월 전에 허가가 납니다. 3월 전에. 허가가 딱 나게 돼 있는데 100% 허가가 나는 거죠. 허가가 이렇게 나게 돼 있는데 이제 특허 이런 부분도 거의 마무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티련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다 있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티련이 그냥 탑입니다. 탑 오브 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화이자와 머크와 이런 부분도 겁을 내는 게 바이오시밀러의 강자 셀티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또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2월 말이면 수출에 대한 가시권이 가시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죠. 이게 지금 현재 셀티련을 둘러싼 배경입니다. 이렇게 셀티련을 둘러싼 배경이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미국 공화 하원의원 코로나 상황이죠. 이 코로나를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소식들 있고 한데 67세죠. 지금 그리고 김강립 차장이 렉키로나주 중환자 병상 확보의 어려움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은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결과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지금 결과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셀티련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면 남아공 변이가 K417N, E484K죠. 그런데 변이 RBG를 확보해서 항체와의 결합력을 확인한 결과 얘들도 그래도 별로 이상이 없더라. 애시당초에 변이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개별적으로는 별로 이상이 없더라. 이런 상황을 확보를 한 상태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남아공 변이에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나 없나. 그거는 또 실제 바이러스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항체 개별적으로는 해봤지만 실제는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평가 남아공 정부기관과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국도 변이 바래서 분리적시의 평가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평가하고 있죠. 이 남아공 변이를 추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이제 보면 되죠. 여기에서 좋으면 온리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남아공 변이는 좀 효과 떨어진다. 그러면 릴리하고 리젠넬하고 다른 백신들하고 동일한 선상이 서게 되죠. 그럼 이제 새로 개발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 처한 현재 전체적인 배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거기다가 셀트리온 삼성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여기에 답이죠. 지금 배경들을 쭉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주가가 지금 급등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급등하면 시원찮지 않죠. 급등하면 좋은 거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조금 상승했다. 하루에 2, 3%씩 해서 6일 연속 상승했다. 그래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셀트리온은 오히려 거꾸로 6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에 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가짜 하락이고 억지로 누르는 하락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타이밍을 재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만약에 여기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만약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보겠다고 했으면 계속 올라갔으면 팔고 나서 빠이빠이죠. 빠이빠이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내려올 상황이 아니죠. 근데도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거지로 끌어내린 거죠. 여기에서도 이상 승인 권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렸죠. 가짜 하락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주가 조작을 이용한 가짜 하락 공매들이 조작을 하고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댄 부분은 그래서 계속 매수계라고 보는 거죠. 계속 매수계. 내려와서는 안 될 자리인데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매수계죠. 내려올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려줬죠. 그럼 완전히 썰어 담고 푸는 거 주사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을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타이밍인데 모든 여건상 그렇죠. 그런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으니 이걸 갖다가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인데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더 내려오죠. 더 내려오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와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상황이 아닌데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하락이고 인위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하락은 이치에 반하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내려올 것 같아. 라고 했으면 홀짝 중에 홀했는데 내렸네. 오케이. 내가 맞췄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홀했는데 홀은 무슨 홀이야? 짝인데.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올라갔다 그래도 올라갔으면 당연한 흐름이구나. 허가도 받았고 이제 해외 수출도 잘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구나. 공매 상황도 그래서 많이 했구나. 그래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을 잡는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 올라가 버렸으면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내려갔으니까 아 이때 어떻게 해볼까 타이밍 잡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그래서 환경을 봤을 때 내려올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인위적인 가짜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인위적인 가짜 하락은 급등을 부르게 돼 있죠.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또 금방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위치에서는 내려주면 매수기입니다. 쓸어 담고 퍼 담고 주스 담을 그런 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레키르나 주라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장착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외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계속해서 파동을 타죠. 대신에 파동을 타면서 지금부터 파동을 타고 있죠. 파동 파동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잡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